크흐하하핳핳핳 아 한발 더 쓰고 싶은데? 너고고고 이거 옛날에 했던건데? 이거 잘못한거지? 옛날에 이거 잘못한거야? 이거 네이버에서만 아 이거 아쉽도 안깐네? 지독하다 이거 너도 지독해 아 이거 치우고 이건데? 그거 오고 감사합니다 이말려님 그 저긴 нач 아 이게 내거구나 아! 이번주 만나니까 갖다 줍시다 아 이게 내꺼구나 아 근데?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좀 달라요 이걸 왜 이렇게 펴야지 그죠? 이걸 더 쭉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내꺼는 어딨는거야? 내꺼 어딨어요? 이거 가져가는데 나 여기다 실제로 해보니까 기한팔사 어차피 조금여서 몰라요 그냥 이게 느낌이 좋은거지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새겨진게 어딨냐구요 그러니까 필요없잖아요 그게 왜 필요없어요 난 모르고 사놨는데 아무 지장하고 있는데? 그냥 내꺼같은데? 티셔츠랑 이거 손수건 이거 손수건? 이거 이쁘다 하나 드릴까? 저 있어요? 야 이거 다 까자 다 까, 다 까 너는 이사가 이사가 하아 진짜 나 이거 이거 제목 바꾸십시다 밀린선물 언박싱 해버리기 저 네이버 저게 한 12월이었죠 저거 연말에 온거에요 11년 11월 거의 1년이상 묵힌것들 부터 최근에 한 한달전에 온것까지 아닌데? 그렇게 오래됐나? 아 맞다 맞다 그렇게 오래됐다 그치 왜냐면 그때 주니까 감사표를 아니 저거 까는게 너무 싫어 아 나 저거 까는게 너무 싫어 이거 뭐지? 응 응 아 나 차에 보드게임 그 회사에서 보내준거 같은데 아니 보드게임? 그건 2년인데 2년 보드게임한지 언젠데 오? 뭐야? 이쁘다 이거 이거 럭비브옷같애 어디서 보내준거에요? 리차드파커면은 그거? 파이야기? 파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거 호랑이잖아요 리차드파커드 아 안녕하세요 침착몬 이말련 작가님 평소 침투구를 즐겨보는 베텐러입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작가님 영상을 챙겨보고 있었는데 라이프 오브파이 감상이라 하셨더라구요 그쵸 하다 말지 않았어요? 언제야 이게 이 분 계속 기다리셨을텐데 감사의 잘 받았다고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를 기대하고 봤는데 왠걸? 감상이나 침소리는 개인의 취향이라 호랑이 이름은 왜 이렇게 틀리시나요 다 읽어드리면 개인적으로 보내주신거니까 리차드파커 티셔츠네요 리차드파커 티셔츠 앞에는 호랑이가 얼굴이 조그맣게 그려져있고 뒤에 리차드파커라고 딱 써있어요 엽서를 보내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니가 이거 이름 계속 틀려서 옆에다 꽂아놓고 확인하래요 지독해 나중에 입으시고 영상 한번 찍어주세요 뒷모습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뒷모습에 왜냐면 리차드파커가 이렇게 써있거든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셨을텐데 이게 지금이라도 한번 입어드려 어제 온거 아니잖아 이게 샌박으로 통해가지고 온거네요 제 주소를 모르시니까 반팔이야 심지어 여름에 보낸거 아니야 와 잘 어울린다 꿀벌맨 꿀벌이다 하나의 꿀벌 자 D 등 보여주세요 리차드 파커 고맙습니다 괜찮은데? 잘 입을게요 여름이 지나서 다음 여름일거야 어려보인다 너 이건 뭐지? 애기옷 같은데? XX로 하죠 아 게임은 뭐 김성혜님이 김성혜님이 게임은 문화다 내가 그 참여하는 동영상 찍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샌드박스 통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여주시죠 야 이거 침투부의 과거 행적들을 알 수 있네요 이런걸 보니까 샌박 통해가지고 같은 샌박이니까 샌박에 재고 있으니까 받으시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는 XX 라지 이게 큰게 없다고 해가지고 게임은 좀 게임은 문화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뜯어야지 옆에서 뜯을게요 되게 신박한 컨텐츠 아니냐 이거 예상치도 못했는데 안부러워놓은 언박싱 안부러워버린 와우 15주년 소장판 와우 15주년 아 나 이거 받았어 너 이거 그거야 이거는 좀 부러우실거에요 이거는 좀 부러우실거야 우와 팀빠ame 딩기드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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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난 이걸 안 까고 있었어? 이거 라그나로스 스태츄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돼있어야 하는데 택배라서 이렇게 한건가? 예 엄청 커 또 하나 박스가 있어 아니 여러개가 있어요 와우 3개월 이용권도 있고 탈권 쿠폰도 있고 그래서 형이 접속 안한다고 해 놓고 접속한게 이것 때문이구만? 아우 저 아 나 일주일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이게 와서 3개월 연장돼 버렸잖아 어쩐지 나 이거 결제할 사람이 아닌데 징하네 진짜 야아 아니 중간에 한번 접속을 한동안 안하셨거든 근데 갑자기 자기 결제했다고 들어오는거야 이것 때문이구만 이 안에는 이게 다죠? 이거 그 조립 이거는 조립을 해야 되겠죠? 분리되어 있어 아 그래요? 제가 해드릴께요 한번 해봤으면 그거 쿠폰 버리지 마세요 30일인데? 세달이 아니고? 30일이 아니라? 형 이제 못하네? 예 그럼 와우 접속 못하네요? 아니 나 또 결제했어 승대게 탈 것도 있어요 아니 맞아요 그거는 근데 저기 슬래식이 아니고 아재로스? 아재로스 거 마우스패드 지도 아크워크 프린트 아크워크 아트워크 프린트 그거 마우스패드 되게 예뻐 아재로스 지도 모양이거든요 와아 우와 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이야 빰빰 딩기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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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 우와 와아 와 이거 봐 이거예요? 마우스패드? 응 와아 돈 주고 살려면 엄청 비쌀텐데 이거 엄청 비싸요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거 팔리던데 응 바이 리비재드밖에 없어 응 침착맨 응 챙겨주는거 리비재드밖에 없어 아하 아트워크 바이 웨이왕 웨이왕 디미트리 프러조러브 이 망치를 이제 달면 완성이거든요 카드 같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자아 와 묵직해 지금 드는게 묵직하잖아? 무거워 무거워 한 3kg도 된거같애 멋있죠? 이해한거에요? 이걸 모르고 있었네 어? 금속이 아니네요? 그냥 무거울 뿐이지 금속은 아니네? 받침은 금속인데? 품맨 요거는 이제 25주년 워크래프트 25주년 박스 저번에 성대모사 했었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오히려 9번 해날라 아트워크 뭐 이런거 와 리치왕 와 라귄나로스 지금 방금 보신 피규어가 이제 이거죠 와 이거 누구죠? 이게 개잖아? 데스윙 아니에요? 빈탕으로 치워야겠다 와 판다린 와 스타일 너흰 아직 준비가 안됐다 등등등 우선 어? 그리고 아주아주 귀여운 배지가 하나 들어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그거 같지 않아요? 초대장 같지 않아요? 어 여기에 게임 게임 30일 코드랑 15주년 기념 탈거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거 게임시간 30일 코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응 됐지? 쓰시려면 쓰세요 됐고 이거 캡쳐해서 쓰는데 캡쳐도 못하게 했어 못하게 했어 빨리 움직였어 이건 뭐에요? 그게 그 15.. 30일 무료 이용권이랑 탈거 같아 15주년 탈거 같아 쿠폰 15주년 스태츄가 여기있네 어 이것도 어닉스야 어닉스야 이거 저도 이거를 받았는데 감사 인사를 따로 못 드렸어요 여길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격전의 아즈로스 때 받은거 응 뒤에는 오드 그니까 겉으론 아즈를 흐흫 얼라를 표방하지만 뒷면에는 이건 제일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베이스로 받치는줄 멋있어요 제가 형탈아두시대 어? 로버트를 변신 쌉다냈는데 퍼뜨리데 오오오오오오오오 그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瘝 자 다음꺼 아 이거는 거기서 저번에 보내주신데 또 보내주셨어 아 이거 저번에 보내는건 이제 까는거네 나랑 똑같은거 받은건데 이제 까는거야 그때 우리 언박싱 했잖아요 이거 우리 감사패 받은날 아 이거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저번에 이거중에 다른 하나는 까봤거든요 이건 홍삼이에요 홍삼 아 그래요? 이거 많이 드세요 나 홍삼 안먹는데 아니 그러면 뭐 저기 아버지 드려 아버지? 아버지 홍삼 안드시는지 아니 그럼 뭐 저기 윤서방 줘 윤서가? 윤서가 아마 홍삼 안먹을거 같은데 이거 계속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말았던거죠 소화 잘되는거 뭐야? 잦은 스트레스 에너지 되세요 간 간 간 간? 간 다 있는데 이거는 멀티비탄이 아니구요 이거는 건강보조식품들이에요 홍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줘도 고마운 비색이 없대 너 저요? 빨리 오직에 인사한번 하세요 전 왜그런줄 알아요 시청자여러분들 시청자여러분들 시청자여러분들이 왜그런말을 하는지 알아요 왜요? 괜히 숨질라니까 나한테 화풀이하는거 아니야? 고마운 비색 안보인다고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리자드에서 또 귀한걸 보내주셨네 또 블리자드야? 네 리버모자 어? 어떻게 알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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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맞춰져? 이거 형 받았어? 네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이거 한 2주 됐어 2,3주 2,3주? 그럼 이건 1년이잖아 근데 이게 맞춰져? 아 이거 1년아야지 라이프 오브 파이너 한 6개월 6개월과 2주의 콜라보 한상의 콜라보 이거 뭐 잡으나? 와아 어어? 옆모습좀 보여주시겠어요? 와아 리버 그 자체인데? 잠깐만요 아까 받은 약 어디있어요?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끼쳤어 리버 프라임? 아니 이게 소 이거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거 소름 끼치는데? 주로민씨 네 저를 리버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리버 아니 아니 하하하하 아 한발 더 쓰고싶은데? 고고고 야 이거 재밌다 형도 한번 써봐 줄입어 이거 저항이 없네 들어갔는데 저항이 없어 아 귓구멍이 따로 있구나 아 커엽다 커엽다 줄입어 커엽다 옆에 옆에 줄입어 옆에 옆모습 아 좋다 졸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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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이런 중요한 선물도 자전거 타기 좋겠다고요? 박스가 옆에 엄청 쌓여있다 하나 남았다 야 이 많던게 다 까지네 나 이것도 뭔지 알지롱 인형 뭔데? 이건 저글링 인형 뿅 아 카봇 카봇 저글링 카봇 알아요? 카봇이요? 블리자드 그 게임 소재로 애니메이션 만드는거 있는데 되게 웃기거든요? 카봇 저글링이네 소영이가 스타크래프트 캐릭터는 잘 몰라가지고 쭈리버 아 이것도 그거네 이제 보니까 카봇 리버네 아 커엽네 저글링 아 이거 다 푸는건가요? 네 아쉽네 막상 푸르니까 더움나? 근데 여기 난장판 됐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어머나 저 어린이가 쓴 모자가 뭔가요 우리 아들한테도 사주고 싶어라 너무 멋있다 이거 이거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써봐 이기? 아 이게 안되네 이게 너무 열받는데 이게 너무 전사같네 아 이슬람 상인같다 제가 써볼게 야 진짜 이슬람 상인같애 알라딘 프린스 알리야모로시 알리야바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 그거 봤잖아요 그 대안항공 거기서 포켓몬스터 절반 이상이 삭제되는데 추모좀 해주십쇼 왜 저 왜 삭제됐어 왜 삭제됨? 왜 삭제됨? 왜 왜 왜 왜 타노스 당함? 용량이 부족해서요? 리얼? 말이 안되잖아 용량 없네 포켓몬스터 그 게임이요? 용량은 다 들어갈텐데 꼬부기가 삭제됐다고요? 말도 안돼 형 삭제됨? 형 삭제됨? 하얀주씨 닮았잖아 꼬부기 그거 왜 삭제하는 줄 알아요? 왜요? DLC로 팔라고 거짓말 그거 밖에 없어 코에이가 알려줬나봐 슬쩍 코에이가 와서 알려줬나봐 그렇게 팔지마 다 팔아 반에 반토막부터 팔아 일단 그 다음에 파워키트네 그리고 15만원 이상씩 봐도 15만원 이상인데 완성이 안되있어서 파워키트 사야돼 야 게임을 왜 싸게 팔아? 아유 암튼 블리자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내주신 어디죠? 에스트라 주에스트라 아모레퍼시픽 이것도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유통 아모레퍼시픽도 감사합니다 매번 이거 세번 받았거든요 아 바이탈 뷰티에요 바이탈 뷰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간에 간건강 개선제에요 그리고 매번 보드게임 보내주셨던 파주에 있는 보드라이프인가요? 어디죠? 보드라이프는 거기 그거고 코리아 보드게임스 코리안 코리아 보드게임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없나요? 네이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푹신해서 잠이 들어 버렸어 이거 참 귀엽죠 이거? 제발 이거 완전 인싸인데? 정답 보드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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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